선승인 후 협의제 부분인허가 의제 같은 경우도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관해서만 먼저 의제 효과를 부여하는 것입니다. 이런 대표적인 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선승인 후 협의제, 협의 완료를 조건으로 인허가를 해주는 경우입니다. 부분인허가는 협의가 완료된 부분에 관해서만 의제 효과를 부여하는 것입니다. 사례로 나온 적은 없어요. 여기는 필요하다고 보고 부분인허가 같은 경우는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. 이 정도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